자, 안녕하십니까. 스키드팀 박민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값어증어 시즌을 맞아 찾은 제주도 낚시에서 오정타임에 만족할 만한 마리스마 CR급의 사이즈 값어증어를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조가의 방송 분양을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주도권 CR급 값어증어 낚시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흔치 않은데 물 들어올 때 일컷 흔들어야죠. 자, 이번 시간에 역시 즐겁게 스키드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 자, 또 왔습니다. 살짝 무책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야, 이거 진짜 빵빵하네요. 와, CR이. 두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우와. 오늘 배 갑판이 까먹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권 가보증은 따문따문이 아니라 너희만 나오고. 진짜 정말 너희만 나오고, 너희만 나오고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진짜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와서 큰 게 나와지네요. 오늘 좋습니다. 지금 잠깐 줘 갑니다. 한 한 시간도 안 한 것 같은데 구석에서 나오네요. CR은 엄청 큰 녀석들도 있고, 중간 녀석들, 작은 녀석들 섞여서 계속 나와주네요. 확실히 CR 큰 녀석들은 입질도 그렇고, 그리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정말 그 묵직한 그 맛. 너무 좋네요. 자, 바닥 찍고, 살짝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좀 지났을 때 바닥 찍고, 살짝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줄 때 보통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닥에서 몇 센티나 될까요?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보통 한 10cm, 20cm, 너흘이 있는 날은 30cm. 그렇지. 이렇게 전전한 날은 거의 바닥에서 싹 뱀다는 느낌으로 되고 있어도 됩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그렇지. 자, 바닥에서 다시 확인할 때. 확인할 때. 확인할 때. 확인할 때 확실히 두 두 두 번들다가 쫙 가져가주는 그런 입질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엄청 시야 좋은 거. 연파로 나왔는데, 이번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래도 입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파란 파란 파란. 거의 무음은 나오는 소중이죠. 큰일 났네, 이거. 두 장을 너무 많이 채울 것 같은데, 오늘. 이야. 아, 올라오다가 그래도 좀 깨난 거도. 쭉쭉 무게 가면 치고 나가네요. 빨리 와라. 바비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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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오늘 잘 와주네요. 오이. 자. 이전 것들에 비해서는, 이전 녀석들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좀 작네요.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입질 하나는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 쪽번 가보지노 마리수 놔주고 있네요. 자, 좀 시원은 아쉽긴 하지만, 더 큰 녀석을 위해서 또 열심히 바보지노 낚시 즐겨보겠습니다. 자, 스키드킹.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네요. 이제 마리수 못 세겠습니다. 잘 나와줍니다. 오우, 옆에 또 나오네요. 사이즈 괜찮다. 아따, 잘 나오고 좋네. 이쪽 옷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찍 갑니다잉. 왔어요. 자, 또 바로 와주네요. 자, 좋다. 아따, 잘 나온다. 좋네. 자. 어우, 시원합니다. 요번에도 묵찍하네. 묵찍하네, 묵찍하네 올라타는 그런 느낌. 초감각적인 느낌으로 제가 또. 챔질 세벌지. 뭡니까?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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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오우, 여기가 좀 무섭다. 오우, 좀 개안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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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야, 왔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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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우리 이거 매전타야. 연타를 계속하니까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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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동글, 동그란 게 하나 또 옵니다. 오케이. 이야. 아유, 괜찮네. 제주가 묵은 양도 사이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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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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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꾸고 하면서 스테이 시간과 텐션 잡는 이런 요령들로 가구증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주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 스타일이죠 스테이 또 나옵니다. 계속 오는데 이렇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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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라 왔다. 그렇지 딱 꼭꼭 들어갑니다. 계속 연타로 나니까 팔이 아파졌되네요 이거 깊은 수심에서 올리는 묵직하게 오래 즐길 수 있는 손막 이게 제주권 봉가비의 매력입니다 매력이긴 한데 고통이 조금 추가가 돼 있네요 연타로 나와면 너무 힘드네 아이고 목직해서 손이 아프면 좋습니다 오 크다 저도 왔습니다 자 계속 나오네요 자 바로 이리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네요 자 계속해서 중앙사에게 반응을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뭐 바람이든 너울이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또 한마디 물어봐라 자 또 금방 계속해서 또 바로 이어질 것 같네요 이야 너무 재미있는데 이거 이게 갑오징어마다 사이즈별로 그리고 갑오징어별로 입질도 조금 다르게 들어오고 묵직함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이게 막 찾아가는 게 아 이게 만날 때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너무 재밌네요 계속 똑같다면 마리수가 나와도 큰 재미를 못 느낄 텐데 입질 패턴도 다르고 뭔가 올라올 때도 다르니까 너무 재밌네요 전혀 오늘 지루한 감이 1도 없습니다 와 이런 날을 만나다니 어 조금 무거워요 그렇지 와 이거는 덜 크덩 오케이 진짜 잘 나오네요 와 기가 막힌다 이거 우와 이것도 힘이 좋네 와 진짜 힘 좋다 묵직하니 와 이거는 사이즈 좀 전에 보면 더 크겠는데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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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되나 진짜 뭐 불안한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뭐 불안한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왜 지금 로드를 못 떨겠습니다 무게감 때문에 이번에 덜 크덩했어요 젠질하는데 밑걸링걸링걸링 같은 그런 느낌 딱 느껴지면서 올라오는데 지금 오 이거는 뜰칠감 감히 한번 뜰칠 한번 해도 될 것 같은 것들입니다 시야 좋습니다 자 다가갑니다 자 뜰칠 준비됐고 오 그건 좀 불안하겠는데 빠지면 안 된다 너는 우와 이건 크다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커요 우와 진짜 크다 불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와 와 좋다 덜 크덩하는데 와 완전 돼지다 돼지 우와 빵빵합니다 이게 진짜 제주감이지 이야 이거 진짜 빵빵하네요 와 씨야리 우와 이게 한 손으로 안 잡혀요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우와 진짜 와 진짜 와하다 와 와 제가 원했던 어 바보지가 첸질 하자마자 진짜 덜 크덩하는데 이게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해지면서 뭐 지식하게 간다 올라오는데 와 이 맛은 제가 어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이번 시간 제주권에서 정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보증어가 또 나와졌네요 자 가보증어 와 이거는 뭐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저희 주소 가보증어 킹이네요 좋다 이야 근데 좀 전 거는 진짜 와 심장이 콩딱콩딱하더라고요 올려냈는데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딱 첸딜을 했을 때부터 이미 아 얘는 최고가 있겠구나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오늘 뜰 체질 한번 해보네요 그래도 자 또 어 열심히 꼬셔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곳 어 한래방에서 30분 어 달려온 이 포인트에서 어 지금 계속해서 가보증어 공격하면서 박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어 묵직하고 어 힘도 높고 어 마리스도 되고 사이즈도 되는 어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후 건도 어 가보증어 낚시 이어갈 건데 지금 제가 오전에 선택했던 그런 패턴들 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오후에는 지금 바람이 불면서 노을이 일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어 가보증어 낚시 어 제주권에서 어 봄 가보증어 낚시 정말 재밌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화남과 노을이면 어 제주도에서 하면 어 적당하다 할 정도니까 살짝 묵직한데 그렇지 살짝 묵직하느니 또 왔습니다 오 요구도 크다 좋아 오 힘도 좋고 이야 묵직하이 진짜 잘 나온다 진짜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아 네 신나죠 추웠던 지난 시간들은 다 잊혀지네요 하하하 하도 팍 좋다리고 높구나 아 아따 좋다 이야 진짜 연타다 연타 찍는 것도 재밌네요 예 바람이 불어오든 노을이 오든 아무 사관이 없는 날이네 오늘 바람 점점 세지는데 하하하 여우 묵직하네 이거 더 네, 다가갑니다 이전보다는 배가 흘러가면서 수신이 조금 더 깊은 데로 와서 랜딩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그렇지만 사이즈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오우, 꾹 꾹 간다 이야, 좋다 이거 불안한데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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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물 쏘겠다 이야 평소에 보기 힘든 좋은 사이즈들이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여러분들도 시즌이 끝나기 전에 재미있는 갑오징어 낚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권에서 갑오징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는 방생 사이즈인데요, 제주권은 또 방생 사이즈예요, 방생인데요 제주도 이제, 방생! 기분 좋게 한 마리 방생 할까요? 이야, 가이르네 손장님 말씀하시는 게 평균 한 2, 30수대인데요 20수 정도? 아, 최근 조항이? 네 아, 최근 조항이 한 2, 30수로 하는데 기본이, 평균이? 네, 평균이? 네 근데 또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또 4, 50마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마리 내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목표 마리수 20수 네, 저희도 20수만 딱! 오늘은 마리수를 떠나서 이 정도 사이즈면 오늘 전반적으로 제주권에서도 큰 사이즈를 속하는 비중이 더 많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통 3, 40마리 잡는 날보다 이 정도 20수면 더 양이 많다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게 작은 제주권이라 해서 매일 큰 녀석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포인트에 따라, 기상 여건에 따라 좀 작은 녀석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날도 있고 큰 녀석이 이렇게 오, 아따!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야하! 정말 오늘 낚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뭔가 마음을 다 채워줬습니다 손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줬고 오늘 낚시 너무 즐겁습니다 자! 와라 와라! 이야하! 아이구야! 이게 논도 좀 있고 서 있는 게 사사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낚시가 조금 힘들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계속 나와주니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와라! 오, 요거! 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이즈가 와, 좋네요 아, 갑니다! 빠지지 마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오래, 오래, 오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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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사이즈 좋다! 오,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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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제주권에서는 이 정도는 방생 사이즈 아닙니까? 방생할까요? 아, 사이즈 아,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우와... 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사이즈 그래도 주소합니다 우와, 저거 사이즈 진짜 크다 우와, 빰빰하네 와, 옆에서 정말 큰 거 나왔습니다 빰빰하다 자, 저도 왔어요 아, 갔다 늦었어 또 아 옆에 구경 하나 떨어지셨네요 아 근데 진짜 크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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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자 또 왔습니다 옆에서 사이즈 큰 거 올라왔는데 저도 바로 해서 물어줬습니다 지금 제가 잡은 거는 저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네요 저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준수하셔야 돼 아 뭐 지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제주권 가보증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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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자 옳지 옳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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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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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빵빵 하하하 야 오늘 제가 스키리킹 역사상 거의 멘트를 잡고 나서 멘트를 제일 많이 치는 것 같네요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야 자 이제 배도 한번 찍읍시다 등반면 많이 찍었다 아 아 아 아 자 제주도권 아버지가 사이즈 보통이 이 정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즐겁고 재밌게 묵직한 손막 제주권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좋다 좋다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주네요 야 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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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자 가져와 가져와라 가져와 아우 바쁘다 반응을 계속해서 해주네요 자 이제 참질 타이밍이 다음 건인데 묵직함이 느껴지면 바로 참질해야 되겠습니다 어 살짝 묵직합니다잉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또 왔습니다 아 요거건 좀 짧은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다 와가요 다 왔어요 어 오오 오호 어엉 진짜 잘 나온다 으아 오오 бор전 CR이 나오는 거 마나 좋습니다 와 어 으으으 카메라를 살려야 돼 어 카메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시원합니다 들어가 있어.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오, 사이즈 좋다. 오늘 제주권 전반적으로 이 정도는 나와준 것 같습니다. 오늘 아기 하나로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야, 이 바닥이 먹물로 다 물들었습니다. 자, 오늘 총 조갑니다. 한 30마리에서 31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수 이 정도면, 이 정도 마리수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만족할 조갑입니다. 자, 오늘 제주권 갑오징어가 핫하다는 이 제주권에서 사이즈도 좋고 30수가 넘어가는 그런 마리수가 나와줬네요. 오늘 정말 이 제주권 봄 갑오징어 때문에 앱이 하나로만 사이즈 마리수까지 그리고 손만 정말 재밌게 즐기고 오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권 봄 갑오징어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만 스키드킹 여기서 충분한 조가로 만족하고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킹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만 들어봐요. 이야, 아주 예쁘다. 자, 오늘 되게 바판이 너무 깊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ishing TV